악이 자선이 되고 희망이 되고 진실이 되고 또 정의가 되는 거짓의 시대를 이제 끝내야 합니다. 악이 대놓고 선을 가장하는 위선의 정치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1년 전에 내려놓았던 마이크를 다시 차고 깨어있는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채널에서 이정헌의 허니라이브가 1월 30일부터 생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 이정헌TV에서도 동시에 송술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이정헌의 허니라이브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은 사랑입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